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안이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금리에 관한 발언입니다 청와대의 임세은 부대변인은 30일 날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유를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자에는 리스크를 반영하게 되는데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또다시 임 부대변인이 대통령 말씀이라고 전한 내용은 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용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3월 30일 날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율을 그리고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율을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경제의 진실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비판이 일어나자 급히 임세은 부대변인은 3월 3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정 그런 글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말씀 취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용과 리스크 간 상관관계에 대한 금융구조가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부대변인이 감히 만들어서 지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월 30일 날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금리 발언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면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으로 금리를 최고이자율 24%포인트에서 연율 20%포인트로 인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유를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유를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3월 30일 날 국무회의 관련한 일종의 서면 브리핑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리 발언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혀명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혹은 대통령 발언이 잘못 나간 것을 뒤늦게 우리가 알아차렸다 등과 같은 혀명과 또 변명이 있지만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변인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대변인의 첫 번째 책문은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과 부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발언은 대통령이 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용이 낮으면 금리가 높고 또 신용이 높으면 금리가 낮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자연계의 이치고 시장의 이치고 그냥 진실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의 발언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의 이자율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말과 글로서 차마 어떻게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무지함과 무식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식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신용과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치명적 자만이자 치명적 오만에도 속하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의 자만과 오만은 개인적인 실패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만과 오만은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제도를 낳게 되고 또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제도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고 나라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금리 발언을 보면서 저의 머리내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일면 소주성 원래 이름은 임금주도성장이란 기이한 정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금을 올리면 성장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결국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의 구조적인 실험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경제 생태계에 심대한 그런 손상을 주었다 이런 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물론 소주성이 현재의 실험 문제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천천히 했더라면 경제의 충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정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바른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론 그리고 반듯한 경제관과 세계관에 바탕을 둘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듯함의 기초를 둬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올바름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올바름은 세월과 연구를 통해 검증받은 지식이나 정직한 통계나 그리고 이론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같은 방송을 두고 대통령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불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리 발언을 보면서 이번 정부에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한 정말 많은 것들은 경제적 진실에 대한 오판과 오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들으면서 배워가면서 하면 모르는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자신의 식견을 다른 사람들의 견해보다도 월등히 우월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아주 큰 잘못입니다 무엇이든 사실과 진실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 금리 발언을 문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정책의 전체적인 털 속에서 이해하면 정말 올바른 그런 식견에서 정책과 제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환기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mistake